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설명하기를 열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업데이트 해야되네요. 오늘은 제가 또 안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파티를 해서 케이크 같은 것도 먹었어요. 저번에는 아빠가 시계 아래에 넣어줬어요. 짜잔 시계 갔어요. 아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됐네요 제목은 이것도 소리가 안가네 소리가 안났네요 잠시만요 네 한번 되나봐요 끝 네 잠시만요 스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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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요셉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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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였더라 아브라함이었나? 아브라함은 아닌데 하트! 누군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따가 알려줄게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중에 요셉을 제일 좋아했어요 요셉은 엄마는 그래서 요셉에게 무지개 색깔 옷을 주었어요 요셉은 요셉이 어떤 꿈이 있었어요 요셉이 꿈꿈은 형들이랑 나랑 치푸라기를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치푸라기가 내 치푸라기한테 절을 했어 그래서 요셉이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있어요 요셉은 또 아버지가 있는 데서 자기 꿈이야기를 또 다른 꿈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별들과 달들이 나한테 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꿈은 그냥 꿈이야 라고 말했어요.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달려올 때 형들은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고 동생을 죽이기로 했어요. 아니 아니 미워있어요 미워있어요. 그래서 형들은 옷을 벗기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무지의 색깔 옷을 벗기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벤양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첫째였어요. 동생을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 우물에다가 넣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스마일리 요셉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달려왔어요. 요셉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여기 요셉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 숨었네요. 선생님 요셉이 다녀왔어요. 잘 먹지 않으세요. 아, 아닙니다. , 당신이 다녀왔습니다. 저흔 요셉이 다녀왔습니다. 요셉이 다녀왔습니다. meine п easiest 다 들어요 저흔 이 시절은 유수프가 미스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유수프는 유수프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요셉은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훌륭한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디다 저장해 주라고 말했어요. 음식을 어디다 보다. 메뉴 비용이 조금까지 들어있는 성장에 찍어서요. 항상 바로 소린 시장에 변화가 되었어요. 자막을 원하는 woman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냥 예스로 입을게요 한번 아 맞았다 이렇게 붙이네요 뒤죽박죽 이야기다 처음에 형이 질투하는 모습 모습들이죠 음 뭘 할까요 네 이거 달려오는 뭐죠 형들이 좋아서 달려오는데 갑자기 뭔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 다음에는 그 꿈 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음 갑자기 막 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냥 틀린 상태로 했다가 이따가 다시 고치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아버지한테도 들려주고 음 죽이기로 약속했는데 비밀 비밀하는 형이 어 동작이 있는건 그러니까 어머니에다가 던지자고 했죠 음 네 제가 요번에는 요셉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